방금 둔촌주공 옆에 지나왔다 공사 올스톱이다 전해주시네요 7999님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양쪽 다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또 이게 빌려서 짓는 거잖아요 일단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도 고민거리가 참 많죠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주는 러시아가 벌인 이 전쟁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방 전문가들하고 잠깐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연말까지 보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서 걱정이 되던데 이 와중에 미국은 미국 편들라고 하고요 중국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힘겨루기가 팽팽한 이 상황에서 마이웨이를 가는 것 같이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어제 세계 1위 밀 생산국이고 우리가 많이 수입하진 않지만 이 나라가 수출 금지 선언하면서 밀값 많이 올랐다는 말씀 전해드리게 되는데 인도는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 미국은 왜 참견하지 않을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경제 언박싱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꼽자면 중국 당연히 떠오르실 테지만 인도가요 좀 독특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동맹할 때는 미국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는 참여를 안 하고 인도가 좀 눈에 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불과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냉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기조가 조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엄밀히 말하면 너는 어느 편 이 기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대전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대표적으로 인도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고 이스라엘도 포함돼요 그런데 이 나라들을 상황을 좀 보면 인도는 미국과 쿼드라고 해서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있어서는 가장 소극적이고 오히려 러시아를 도와주는 듯한 입장으로 지금 선회하여 있는 상태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터키는 나토 가입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의 화폐는 미국 달러와 고정환율제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자신의 화폐를 미국 달러와 일정한 비율로 무조건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과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번에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올라온 것은 미국의 가장 1순위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초창기에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가장 소극적으로 제재까지 할 일은 아니다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여러 가지 부호들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자신들의 해외 요트라든가 선박이 압류될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전부 이스라엘로 보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국 이런 건 사라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사실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제1의 무역국 중국 아니면 미국 제2의 무역국 중국 아니면 미국인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양쪽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 너는 우리 쪽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라는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때 한쪽 노선을 확실히 잡고 손을 잡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스윙보트를 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된다라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게 요즘 국제사회 분위기예요 국제사회 질서가 요즘은 누구 편이 아니라 다 깍두기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냉전 전에도 다 이렇게 깍두기 같은 역할을 원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진영 논리가 확실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인 거예요 그때는 형아들이 더 무섭게 질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을 말고는 다 그때그때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하자라는 게 대부분의 뭐라고 할까요 정치 외교 또는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논리인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인도 얘기를 좀 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제1우방국인 것 같이 구는 곳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구소련이 붕괴돼서 15개의 독립국가로 구분되기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끝까지 반대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정말요 네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만큼은 절대 독립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소련에게 내가 지원금까지 줄 테니 우크라이나를 품으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궁금한데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소련에서 14개 15개 위성국가들마다 각각의 미션을 부여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성국가 전체를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공산 진영의 뭐라고 할까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트 연방 안에서 각자 역할을 줬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인에서 담당했던 역할은 곡창지대라는 역할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군사 병참기지였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국방기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업단지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을 견제하기 제일 좋은 위치가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미사일을 생산하고 탱크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놨는데 옛날에는 이 발칸반도도 우크라이나 쪽에 해당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련이 폐망하고 나서 교통정리를 바로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핵 보유국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급하게 네 급하게 그러니까 놓고 간 거죠 주인이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가끔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갑자기 개도국의 어떤 이상한 과학자 또는 정치 지도자가 핵 관련한 시설을 몰래 빼돌려서 그걸로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바로 그거를 그때 고민했던 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 미국의 정책 기조였어요 우크라이나처럼 신생 독립 국가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국의 기술 자국이 가지고 있는 거를 팝니다 그러면 이 핵무기라든가 군사무기들을 다 외국에 팔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끝까지 막으면서 그냥 소련 니네가 이 핵무기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관리해 그냥 그런 생각이었죠 결국 어떻게 교통정리가 됐느냐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될 때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핵무기들의 상당 부분을 소련에 돌려주도록 미국이 권고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나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끝까지 방어를 책임져주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는 핵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좀 요원한 것이죠 참 국제사회의 질서와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전략적으로 보면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뒀던 거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하고 러시아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실 그동안 인도는 러시아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원 관련해서 러시아에 의존했던 게 있고 국방기술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의존된 게 있었습니다 먼저 국방기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인도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돼서 좀 낮아지긴 했었습니다만 한때 인도의 적성국에 해당되는 파키스탄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 무기의 75%가량을 러시아로부터 조달받아 왔었어요 인도가 큰 손이었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인도는 소련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무기를 주지 않으면 자체 방어에 많이 취약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인도의 주력 탱크인 T-90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이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주력 전투기 중에서 미국이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인도가 러시아와 요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수급 상황입니다 사실 인도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코로나19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지출을 하게 됐는데요 인도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데 쓴 돈이 5조 원 5조 원이요?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 영세한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밀을 구매해서 나눠줬는데 이 금액이 10조 원 그다음에 3,800만 가구는 이제 우리 코로나19에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800만 가구는 손을 잘 안 씻는 수돗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00만 가구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1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재정지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뭔가 지금 시키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봤더니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값싼 원유 왜냐하면 인도에서부터 가깝기도 하고 이거를 배제하고 원거리에서 다른 데서 뭘 조달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는 이번 경제 제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인도는 사실 물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운송 인프라 관련한 예산을 무려 50%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 놓고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고에너지 지출 구조가 쉽게 계속 각 지역마다 도로가 완피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거를 우선시해서 해결을 하면서 에너지 절감한 경제 구조 그다음에 운송 인프라 과정 이걸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여기에도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어디선가는 비용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때 바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인도 사정은 충분히 알겠거든요 저도 인도 출장 갔을 때 정말 놀랐던 게 고속도로에 차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한 차선에서 양방향에서 차가 동시에 달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겠죠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동네에서 부자 동네로 가는 동안 6, 7, 8, 9, 10년대가 순서대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게 되는데 알겠어요 인도 입장은 알겠고 뭐 그런 입장이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텐데 미국이 그걸 봐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눈썹을 치켜뜨는 나라들도 있었고 그런 거 눈치 보느라 힘들어 이런 나라 많은데 인도는 보니까 에너지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달러 말고 다른 돈으로 결제할 게 약간 도발적인 움직임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인도는 미국도 러시아도 어느 편도 아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기조가 맞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편이어야죠 우리는 우리 편인데 우리 편만 들기가 상황상 그런데 인도는 우리보다는 입장이 본인들이 독립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쿼드라는 데 가입한 것도 본인들과 지금 국경 관련한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휘마에 휩싸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미국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전략적으로 가입을 한 것이지 미국의 편이고 싶어서 쿼드에 가입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인도는 오래전부터 너무 달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체제 그리고 달러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이 조율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면해 왔어요 유엔이나 OECD나 이런 많은 어떤 국제기구에서 참석한 인도에 명망 있는 분들은 이 달러 중심의 체제는 언젠가 없애줘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루브라로 석유를 결제한다든가 그리고 위아나와 루브라가 연대하는 기조에 나도 진작 말했던 달러화 이 기조에 지금이 적긴 것 같다 나도 기꺼이 그런 형태로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제3세계 진영 거기에 어떤 맏형 역할을 했던 인도가 추구해 왔던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철학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만이라면 오히려 어느 정도 용이 날 구석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외환 보육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이 나라가 달러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왜 여기에 견제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정세에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인도의 경제력이라든가 인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생산 거점 기지 역할이라는 것도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파괴돼서 남아 있는 러시아 탱크나 군사 장비들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춰봤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러시아의 탱크 안에 우리 백색 가전이라고 하죠 냉장고 TV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반도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어차피 요즘 군사 장비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백색 가전에 있었던 반도체들을 일부 빼다가 군사 장비에 다 끼워버리는 거예요 분해에서 갖다 쓰는군요 그런데 이런 ICT 분야의 앞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그리고 ICT 분야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라는 국가와 그렇게 아주 뭐랄까 등을 지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공공의료나 아니면 미국에서 수학과 교수님들 생각해보면 항상 미국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수학 딱 수강 신청했는데 중국에 한국에 인도 애들이 있는데 가면 학점은 못 단다고 봐야 한다 그 정도로 우수한 인력이 많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참 질긴 고기같이 느껴지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미국과 인도의 이런 미묘한 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는 계속 밀당을 한다 인도 끌어안게 미국이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데 또 너무 인도가 너무 선을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조정하면서 인도를 견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라는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인도의 심기를 굳이 건스리기보다는 인도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차라리 러시아 제재에 일부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러시아를 좀 도와주는 형태로 바꾸기를 아마 요청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싸움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러시아 제재에 좀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는데 쿼드 말고도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 와서 우리 인도 태평양 중심의 프레임워크 다시 만든다 이런 것들 강조하고 지금 선언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인도를 여기에도 끼우고 저기에도 끼우는데 지금 인도는 그냥 이 정도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가요? 계속 이제 인도도 앞으로의 숙제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의 경제 구조를 좀 개선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절대 등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술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 돼서요 아마 자신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또 자신들이 필요한 것도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인도는 지금처럼 계속 스윙보트의 역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12월 24일 저녁에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또 지나간단 말이죠 12월 24일 저녁에 제일 비싸던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반값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도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 변화상을 좀 지켜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우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어렵다